여야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를 공시지가 기준 11억 원에서 올해만 특별하게 14억 원으로 올리자는 정부안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습니다. 종부세 완화 관련 여야 합의사항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윤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여야가 지금 줄다리기를 하다가 부분적으로 합의를 했네요. 어떤 걸 합의하고 뭘 합의를 못했습니까? 노령자와 장기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유예라든가 그것을 매도할 때까지 양도할 때까지는 그것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원래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세율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일단은 골격을 갖춰서 합의가 끝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율도 원래는 최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6%대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2.7%까지 하고 대신 종부세 개정안에 11억에서 14억 기준으로 하면 실제로 그거에 의해서 종부세에 대해서 조금 감면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비율이 좀 인원이 늘어나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주장이긴 한데 약 40만 가구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부부 공동자산 같은 그런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 한 50만 가구 정도가 이러한 혜택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라는 어떤 그러한 야당 측의 주장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약간 논리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재 여당 측에서 이런 부분들이 밀리면서 결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다 관철시키지 못한 걸로 결론이 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들은 좀 늦게 내도 되고 1주택 이런 종만 합의를 하고 가장 사실 논란이 많았던 종부세 과세 특례한도 지금 11억에서 올해만 14억을 올리자. 이 부분은 합의를 못했는데 이걸 합의를 못하게 되면 많은 혼선이 지금 예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종부세 내는 일정 국세청에서 좀 안내도 해야 되고 신고도 해야 되는데 어떤 어느 정도 혼란이 조금 우려됩니까? 이게 일단은 가장 큰 혼란은 그동안 기대했던 기대하시는 분들 또 사실 이번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현재로서는 이것이 60%를 하겠다 또는 90%를 하겠다. 이 부분도 상당히 혼선을 겪고 있었던 와중에 실제 감면 비율도 물론 한시적이긴 합니다. 이게 올해 그렇게 했다가 내년부터는 다시 12억으로 다시 다운이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조금 덜 내고 내년에는 좀 많이 내게 되는 그런 수순으로는 있지만 다만 내년이 되면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다시 낮춤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종부세를 조금은 올해랑 비슷하거나 만약에 통과가 됐었으면 내년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기준점이 좀 흔들려 버리고요. 또 하나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이나 아니면 인수위 시절에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언을 했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안 그래도 요즘에 여당 내 여러 가지 기류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공약을 약간 철회하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국민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격이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이제 안내를 좀 받아야 이거 신고도, 특례 신고도 할 텐데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특례 14억, 공식시장의 14억이 너무 높다. 그래서 여당이 12억까지 양보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것도 못 받겠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야당에서 이렇게 합의 이루어지려면 어떤 선에서 합의가 될까요? 12억도 안 되겠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60%가 60%가 너무 높다 이건가? 이 부분을 좀 양보하라 그런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0%가 높은 게 아니라 반대로 너무 낮게 측정한 거 아니야. 너무 많이 감면해 주는 것이다. 시장가액 비율 너무 많이, 한 구간에 너무 많이 낮췄다. 그래서 90% 하는데 아마도, 이건 역시 추정일 수밖에 없는데 60%와 90% 사이에 어딘가에서 소위 말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낮추면 14억 정도를 어느 정도는 또는 14억이 아니더라도 한 12억이나 13억 정도에서 합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어떤 보관들을 양측에서 가지고 있고 이거에 따른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자칫하면 좀 종부세를 덜 내게 되거나 안 내게 될 거로 기대했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단 무겁게 세금을 낸 다음에 또 나중에 여야가 합의하면 환급받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과거에 소급해서 환급해 준 사례들도 꽤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것도 그거를 집행해야 되는 세금관계부서라든가 또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들도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합의를 하지 않은 야당에 대한 어떤 그런 볼맨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좀 특이롭게 클로징을 해야 되는 여당에 대한 비난으로도 함께 쏟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한테도. 다행스러운 것은 일시적 이주택자들 또 상속주택만 빼는 종부세 계산에서 빼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에서 통과됐으니까 본회의만 거치면 되겠네요, 그거는. 그런 분들은 좀 한 10만 명 정도 혜택을 받을 거라고 하던데요.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수업권 기준으로 했을 때 6억 이하이고요. 또는 6억 이하이거나 아니면 실제 상속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6억 이하거나 40% 이하. 그럴 때는 주택으로 종부세 대상 주택으로 카운트를 안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40% 초과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공시가격이 6억 이상이 되거나 초과가 되거나 아니면 비스도권 같은 경우 3억 이상이 되면 그 기준에 해당이 되거든요. 3억 이하냐, 그거 초과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사실은 그렇게 그걸 의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속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걸 감면 처리를 하거나 면제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그러한 제도의 개선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전에 있는 어떤 그런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이런저런 어떤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아니하고 일괄되게 단제하듯이 종부세를 부과했던 측면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합리적인 어떤 개선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종부세 납부는 12월 초죠. 그 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특례 14억 원 올리는 걸 한다면 지금쯤 해야만 국세청이 제대로 안내를 할 텐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이 비춰질 텐데 어떻게 합의될지도 조금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불확실합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이 종부세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산적회에 있는 이런 부동산 관련된 세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된 규제 완화 내용들도 굉장히 좀 법으로서 남겨져서 고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소위 말해서 풀 패키지로 뭔가 딜을 하거나 이렇게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종부세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초과의 환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아마 한꺼번에 아마 넓게 보면서 시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규제 완화와 세제 감면 이런 것들 종합적인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사실 이번에 1주택자 종부세 특례 한도 14억 원을 높이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여야 간의 종부세 전초전이잖아요. 지금 여당과 정부가 생각하는 내년도 종부세 개정하는 이것보다 훨씬 내용이 많죠. 훨씬 많습니다. 어떤 내용이 핵심입니까? 내년 이번에 고쳐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들 중에 아까 세율에 대한 얘기들 있었잖아요. 다주택자죠.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2주택 이상인 경우에 종부세 상환율을 갖다가 300%로 원래 돼 있었는데 이거는 150%로 줄인다든가. 150%로.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완화된 것들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세율 자체도 0.6에서 3.0까지 돼 있던 것들을 0.5에서 2.7까지. 또는 심지어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6%까지 돼 있는 거를 실제로 훨씬 더 2.7 단일 세율로 적용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 예고가 돼 있었던 건데요. 여당이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하고자 하는 거죠. 2주택자를 이렇게 낮추겠다는 건데 그건 더 야당의 반대가 심하겠네요. 이게 오히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합의가 안 된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한 법이잖아요. 왜냐하면 기준을 보면 6.0% 현재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율을 하고 있는 그런 최고 세율. 그런 것은 사실은 과세 표준이 94억 초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6%로 깎아준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이 사람들까지 배려를 해야겠느냐.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이걸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오늘의 어떤 논의보다도 훨씬 더 이게 더 논리적으로 설득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특리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보다 전체적인 종부세 큰 틀을 이번 세제기판에서 바꾸자고 하는 거에 관한 논쟁이 더 심할 것 같다. 사실 내년에도 1주택자 공제를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안이 지금 나가 있잖아요. 올해 14억 원으로 하고 내년에는 12억 원으로 그렇게 하면 올해는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가 되신 분들도 내년에는 다시 재진입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한해서 조금 파격적으로 이러한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많이 늘려주겠다는 거였는데. 그동안 공시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완화해 주자 그런 거였는데. 그 대신 내년에 12억으로 낮추는 대신 공정시약 가입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낮추면 올해랑 비슷해지거나 조금 줄어들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아마 보관으로 노린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 모든 시나리오들이 다 처음부터 다 애초부터 흐트러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여야 합의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종부세 납세 후보자들 대상들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았네요. 오늘 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관련 또 하나 대책을 내놓았죠. 전세 사기 대책. 요즘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많다고 지금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핵심적인 전세 사기 대책.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경보 지역을 발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매매가의 90%를 초과하거나 또 그 해당 지역의 경매 낙찰가가 전세 가격보다도 하회하는 그런 지역들은 경보 발령을 해서 주의 조치도 하고 해당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통보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중개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 강화라든가 또 보증보험 권장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깨에서 보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이게 정말 확실하게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제어하거나 막을 수 있는 대책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요? 의문이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세 계약 직후에 집주인들 팔지 못하게 하고 대출 못 받게 하고 전세 근저당구 설정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 이런 것도 들어가 있던데 이런 사기도 좀 있습니까? 직후에 이런... 그런데 이거는 핵심은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주택에 전세를 들어갈 때 내가 전세 들어가는 시점에 등기부에 담보라든가 압류나 가압류 이런 것들이 없고 이사 오고 전입 신고하면 일단은 대학력이라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거든요. 사실 그러한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서 뒤에 담보 설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의 어떤 보호하고는 크게 저촉이 되는 건 아닌데요.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전세 사기들은 이런 패턴이 아니고요. 내가 전세를 2억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어갔을 때 등기부가 깨끗하다며 나 2억 전세보증금 다 보장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매매가가 내가 전세 들어간 것보다 더 낮은 한 1억 6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집값이 그렇게 떨어지면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군요. 깡통 전세도 사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2억 원의 대출, 그러니까 전세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자기 자본이 한 3천만 원, 4천만 원밖에 없고 나머지는 소위 말하는 허그에서 주택, 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부 대출을 형태로 해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저리고 금리가 싸긴 한데 그거를 받았는데 실제로 만기일이 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주체가 행방불명 되거나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도 반환도 못 받고 그렇다고 전세대출 빌렸던 것도 상환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또 연체가 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경매가 진행이 되면 헌참 시간도 걸리는 데다가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자기 전세금액 이상의 낙찰이 돼야 자기 보증금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것도 좀 불가능하고 굉장히 좀 사면 초과입니다. 네.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런 사기 가능성이 더 늘어나겠네요. 네.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대책 여야가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종부세 완화방안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윤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